안녕하세요. 계안구립 관열악단 바순 연주자 박보라입니다.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시그널 뮤직으로 잘 알려진 빌 더글라스의 힘이라는 곡입니다. 빌 더글라스는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이면서 건반 연주자 그리고 바수는 잘 연주하는 뮤지션이었습니다. 힘은 창가라는 뜻인데요. 어떤 특정 대상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받드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.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이기도 한데요. 이 힘이라는 곡, 저의 연주를 사랑하는 우리 계양국 주민 여러분께 바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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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